오늘 빌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모든 공립교직원에 대해 최소 1회 백신 접종 증명서를 대출하라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14만 3천 명에 달하는 뉴욕시 교직원은 다음 달 27일까지 백신을 접종받아야 합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오늘 FDA가 화이자 백신을 승인함에 따라 이번 지침의 시기가 적합하다며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기존의 드블라지오 시장은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직원들은 매주 코로나19 음성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지만 오늘 이 같은 선택지를 없앴습니다. 교사노조의 마이클 멀그루 회장은 시당국 측에 의무와 지침을 내릴 권한을 인정하는 한편 개인 보건 문제로 인한 면제 사유를 두는 등 세부 시행 절차에 대해서 노조 측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교직원을 시작으로 더 넓은 범위의 공직원에 이 같은 지침을 내릴 것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메이샤포터 뉴욕시 교육감은 많은 학교와 교직원들이 이번 지침을 준수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교직원이 부족한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뉴욕시 교직원의 63%가 접종을 마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한편 오늘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 역시 모든 교직원 포함 주당국 직원에게 다음 달 18일까지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라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기간제 교사 등 모든 교내 직원이 포함되며 공립대학교에도 지침이 적용됩니다. 단 뉴욕시와는 달리 매주 혹은 격주 코로나19 음성 결과를 제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오늘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학부모들에게 모든 자녀 주변의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받도록 하고 자녀들이 외부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오늘 FDA의 화이자 백신 승인으로 망설이던 모든 사람들이 서둘러 접종을 받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KBTV 뉴스 김현지입니다. KBTV 뉴스 김현지입니다. KBTV 뉴스 김현지입니다. KBTV 뉴스 김현지입니다.